Gigaee Qt需은μ 고아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굿새내 방송을 저 방송보고 배운 덕에 은하고다 깼여 wants to Likewise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요? 진짜요? 굿새내 방송 뭐 배울게 없는데 방금 닫겠어요 오늘 도와주실거죠? 오늘 도와주세요 3분전에 오 멋진데 내 재방송이 아니고 다른 방송 보고 하신건데 어떻게 도와줘요 전 아직 깨지도 못했는데 자 일단 들어오세요 공부하러 가야겠당 이런 일단 여기까지는 했었고 오늘 다 깰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를 배우고 배우실분들이 계실줄이야 자 그럼 일단은 퀘스트 한번 볼까? 공부 완료했고 공부하고 박재형하고 대화하기 박재형이 어디서 온대 퀘스트는 알겠는데 이거 다음에 표시가 안되는데 교실에 어디 교실에 있는거에요 얼른 들어와서 도와줘요 일단은 형제부터 얻고 있어야겠다 하나말고 더 있나요? 더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 교실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지도는 못보나요? 유닌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말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도만 볼 수 있으면 딱 좋은데 고박수에 오자마자 고아 안녕하세요 나 어떻게 가야되는지 모르겠어 어 누군가 들어오셨구만 골씨나리를 도와주신 한분이 들어오셨어 좋아 어디계세요? 저는 도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얼른 도와줘요 빨리 이거 좀비고라는 게임입니다 진짜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엘리크님은 개인사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똑같죠 거기서 거기서 왜 왜 70대 10이어야 돼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기또빌리아님 제가 가시죠 어딥니까 안나이 제가 버스하는 버스하는 채널이 따로 있대요 이렇게 되면은 고스나리가 억지로 버스를 타려고 오는거 같잖아요 뭐 장으로 가야되나? 버스 타시는거 아니... 뭔소리에요 누가 보면은 아주 오해하시겠어요 버스를 타다녀 우주선을 타는거지 우주선을 기다리지 아 우주선을 타는거지 우리 버스를 타다녀 우주에 버스가 어딨습니까 헬로우 리치님이 누구시지? 누구에요? 이 분 누구에요? 아 리치님 안녕하세요 누구신가 했네요 안오시겠어요 안오시겠어요 지금 열심히 버스 밖고 있는 중인데 괜히 서버 바꾸면은 또 혼란올거 같아서 검은콩님이 오세요 여기 와서 버스 태워주세요 리치님 와서 오세요 느려서 미안해요 어 여기 아니에요? 어 여기 아니에요? 좋아 오케이 오! 오늘은 은하고를 클리어가 가능할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요 잘 안했는데 은하고 됐다고 해가지고 한창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같이해요 얼른 들어와요 저도 다 못 깼어요 저는 그 쌍둥인가 커플인가 깨고 나서부터 못 깼어요 얼른 와요 검콩님 저쪽으로 오시지요 아 테트리오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제 뭐 잡아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지금 따라만 가고 있어가지고 뭐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뭐지 스트리머지만 저기 여기 리칭님의 활깅이랑 똑같은 그거여가지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거든요 네 퀘스트 봐요 자 은하 연방회의 분신물주일찾기 운명주는 요리비책 물먹이기 환전선의 심부름 연도를 알 수 없는 물건 뾰뾰의 장난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방제에다 적어놨어요 방제에다 적어놨어요 65에 15 제가 뭐 이 리칭님이 따라다니는 활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냥 말만 말만하는 스트리머라고 보시면 돼요 5 아라 nag 아라 5 5 고 야 1 0 1 7 캐피 그지시네요 캐피가 뭐예요 캐릭터 피만 할 만한 거죠 그지시밖에 없지 제가 같은 거 그럼요 그지예요 고시나리 그지 맞아요 랩랩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르케 아르케야 재밌어요? 나 그거 하려고 하는데 저기 메이플 M 메이플스토리 M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료했대요 어디 서비예요 저기 제 방지에 다 적혀있어요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 나쁘지 않군 두 번 걸으시면 되는데 두 번? 그러니까 말을 두 번 걸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야? 천재창 나열님이 연방위원님한테 폭탄선물 한 줄 알아서 아 진짜요? 추방당했어요? 뭐야 이거 시간 얼마나 걸려 이게 바로 고시나리 스킬 고시나리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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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 이거까지 없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고시나리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신이 저에게 주신 컨트롤입니다 트롤이라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먹겠요 컨트롤이 안 먹겠소 아 진짜 야아 야 야 야 이야아 뭐야 체력이 왜 저정도 밖에 안남았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죽고 다시하자 일단은 신이 주신 트롤이라뇨 컨트롤이라고요 이러면 내가 몰라서 그래요 이거 해야되는구나 오케이 렛츠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안되겠어 여러분들 저를 무시하시는거 보니까 아까는 쿨쿨 자고 있었단 말이야 아깐 쿨쿨 자고 있었다고 어쨌든 가스 하나쓰고 이정도면 해자지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까지 계셨네 안 끼워지면 렌 뭔소리야 언제 다같이 가계셨죠 오 드디어 골씨나리를 도우실 분들이 많아지셨군 자 얼른 도와줘요 당당하게 도움받기 네 누구 아오케이 미리 방파둘게요 하하하하하하 저를 도와주신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다들 천샤분들이시군요 이미 시작이 됐대요 몰라 아무나 들어와 아무나 들어와 하이 라이드라인세스 이거 뭔소리야 뭐야 얘네 적이였어? 뭐야 점프 어 뭐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빠지잖아 라이드라이드 전용이구만 혼자 못함 이런 왜 라이드라인세스가 왜 없어 나는 얘는 뭐야 되게 가난해 보이잖아 뭐 실제로도 가난하긴 하지만 나중에 아 그래요? 나중에 죽는구나 따라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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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준이 안녕 에너지가 없는거 봐서는 한방인거 같은데 네 근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빠른 게임 빠른시작 저 검 댕샥이잖아? 오 깜짝이야 아니 시청자분! 시청자분! 아니 죄송합니다 야아아아 야아아아 이제부터 방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오오오 가시죠 야 에너지 한대다 한대 맞으면 죽는다 아 앞에 쪽 공격하면 안 먹히는구나 옆에 쪽 공격해야 되는구나 어 나 죽었어 사람 많으니까 전 가보도록 어딜 가요 굴스네리 방송 계속 보셔야죠 어디 가시는거에요 이거 점프해도 막 이거는 애들이 커가지고 점프해도 먹히네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은 제가 얍 얍 얍 얍 얍 쫌 이따 올게요 알겠습니다 쫌 이따 오세요 됐어 좋아 뭐야 앞에서 때릴 수 있대요 뭐야 옆에서 때릴 필요 없었잖아 아 쏘드건만 쏘드건만 아 쏘드건만 오케이 확인 몰라 오늘 은하고 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은하고 깰 수 있을거야 어 대부분 위에만 위에 좀 읽어줘요 몰라요 지금 컨트롤 컨트롤하느냐고 지금 채팅을 못 읽어 채팅을 못 읽어 밀리면 되는구나 아 죽었어 깨시겠지 저도 깼는데 그럼요 여러분들의 버스 우주선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전 열심히 도와주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이제 메이플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못 들었죠 메이플 M을 해볼 생각을 열어볼 생각을 어떠신지 뭐야 끝났네 같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요 물건 전달하기 완료 한 번 더 얘기하되요? 한 번 더 얘기하되요? 큐아님 저거 택시 타고싶다 나도 저거 사고싶다 4명이 최대인데 경쟁력이 너무 그쵸 고스나리가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스나리를 도와주고 싶은 천사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거야 다른 천사분들이 손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도 없잖아 그냥 따라 그냥 따라 그냥 따라 뭔 소리에요 천사분 아니 안맞아 쓰였네 근데 두둠은 좀 마음에 마음에 안드는 리네임인데 옛날 생각나서 좀 마음에 안드는데 어 어 나 못들어가 훈련시설 라이덴드 라이 라이드라이센스를 라이드라이센스가 없어요 아까 안에 아 밑에 얘 아니야? 스트린을 맞는거 같은데 왼쪽?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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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뭘로 해야 돼 이걸 럭셔리로 해 이코노미 럭셔리 이거 나 혼자 하는 거잖아 이렇게 채팅으로도 오우 좋대 뭐야 점프가 없어 근데 점프가 없어 피해야 되는구나 이거 럭셔비 있는데 못 끼겠는데 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야 망함 아 그래요? 다시 해야 되는구만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워 처음보다니 곧씨나리 잘 피해서 가야함 곧씨나리가 제일 못하는 건데 잘 피하는 거 아 왜 이래 자꾸 위로 갔는데 왜 옆으로 가지는 거야 아니 왜 왜 왜 아니 PS 갔단 말이야 아니 왜 자꾸 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되냐고 아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못 깼는데? 어디까지야 근데 여기가 끝이구나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제 제대로 합니다 이제 깹니다 이제 이제부터 제대로 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요 곧씨나리가 제대로 하면 깹니다 여러분의 재미에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제가 못 깬 척 한 겁니다 아 어유 저거 나가져 있는구나 저렇게 점프대를 이용하면 좀 빨라지는구나 좋아 아까보다 3초 더 있어 제가 재미를 위해서 안깬 것 뿐이에요 아 나도 CC님 코아 안녕하세요 제가 재미를 위해서 예 한번에 깨면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만에 예 3 3번만에 예 3 3번만에 아니에요 빨리 가요 한번이면 됐지 뭐 네 깼으면 됐지 예 또 말 걸 필요 없는 거죠 예 예 또 말 걸 필요 없죠 다 깨고 나서 아 큐아님 맛있게 드세요 네 참 화이팅 감사합니다 멋짓는데 밤당 안드로이드하고 대화해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모사여 블루 보트? 이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무기 강화하긴 했죠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준경 이거 블루 도트 조준경 조준경이야 여기 조준경이야 얘기하지 샀어요 착용은 안 해도 되죠 따로 잠깐 기다려봐요 나 대화해야 돼 걔 걔 대화해야 돼 잠깐만 걔 대화해야 돼 대화해야 돼 여기 맞나? 끝났네 장착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플러그인 저거 장착 오케이 잠깐 기다려봐요 플러그인 뺄 수 있어요 지금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플러그인이 어떻게 아 이거구나 전부 빼라구요 플러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탓 넣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조준경 장착하면 돼요? 오케이 확인 뭐가 달라졌을까? 아니에요? 부적? 이거? 가자 자 다음 버스는 어딥니까? 네 아빠 다음 버스 네 다음 그건 어딥니까? 네 뭐지? 왜 검은 콩림 밖에 안 계신 것 같지? 뭐야? 나 왜 못 지나가? 라인셀스 취득했잖아 라인셀스 담당 안드로이드라고 대화 했는데? 아 그래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방금 눌렀는데 치득에 대해서 안 눌렀구나 내가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됐다 끝 야 이거 한번 하는데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이제 갑니다 버스를 태워주시길 아니 저기 우주선을 태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선을 태워주세요 아하 물 마셨다 아 시작해볼까? 아니 실수로 나갔다 괜찮아요 고스나리가 있으니까 고스나리 믿겨주세요 최후의 보루 고스나리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얘네들 왠지 대시를 하는 것 같지만 오케이 오케이 어 검은콩림이 위기야 팀치야 내가 도와줘야 돼 도와주지 않네 안 돼 그렇지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검은콩림이 파졌죠 내가 또 살려줘야 되는구만 안마수하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일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아 저거 안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렛츠고 우와 내가 이걸 다 피한다고? 아 등장 적게 피해야되는데 누구와 그렇지 이거지 됐어 이게 바로 컨트롤 아 이게 바로 신의 라니 신의 라니 컨트롤 신의 라니 신이 신이 내려주신 신이 내려주신 빠지네 못 지나가나? 지나갈 수 있는데 아 망 떨어졌구나 너무 편하게 바닥이라고 생각했어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아 저쪽이구나 와 나 또 죽었어 플러그인중에 볼스타시가 늘리찍는게 있죠 아 진짜요? 그렇구나 살려줘요 골스나리의 최후의 보루 깼구나 이건 뭐 어렵진 않네요 잠깐만 여기 상자 보였어 보인건 또 먹어야지 보인것도 먹어주는게 인상정이지 아까 이쪽으로 가시는거 같던 아니구나 그치 이런 퀘스트는 어떻게 외우시는걸까 이런 분들은 학교에서 분명히 전교일등을 드셨을거야 천재분들 천재분들 스토리는 가뿐하게 완료 슈트 강화좀 하죠 오케이 아주좋아요 어디로 가야돼? 근데 이거 슈트 강화하려면 누구한테 대화 걸어야돼요? 슈트 강화하려면 슈트 강화하려면 슈트 강화하려면 슈트 강화하려면 원장 오케이 기존 장치 강화하게 슈트 슈트 복원 장치 생명 요정 장치 어떤걸 해야돼요? 개세윤 뭘로 해야돼요? 이거 알려줘요 생명 유지 장치로 해야되나 슈트 복원 장치로 해야되나 생명 유지 장치로 해야되는거 아냐? 채팅을 생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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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면 되겠지 뭐 가시죠 돈도 없죠 이제 좋아 오늘 깨버린거야 오늘 깨버리는거야 다음캐 뭐예요? 알고 계시지 않아요? 좋아요 웃기나리가 캐리 해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뭐야 점프했는데 야 근데 저 칼 되게 좋아보인다 여기 아니지 않나요? 몰라요 일단은 한번 가보는거지 뭐 방금 전에 갔던데와 똑같은데 같은데 아까 전하고는 다르다 뭐 점프했는데 왜? 거기 해적 잡아야 되는데 아 해적 잡아야 된다고? 해적인가? 아 빨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빨로하시면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구나 안되네 안되네 잡아야겠다 버스 받는 방금 버스 받는 방금 버스 해주는 방금인가요? 버스 받는 것도 되고 주는 것도 됩니다 다들 고프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버스가 받아집니다 버스 받는 방금인가요? 이거 어떻게 지낼? 아 여기 있구나 아 밑에구나 밑에 오케이 확인 아 슬라인은 보시다시피 실력이 출중한지라 위험해 위험해 와 이거를 여기서 죽는다고? 아 아직 안 죽었다 다행이다 아직 할 수 있어 좋아 기다려 아직 할 수 있어 좋아 봤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나는 장애물 피하기만 잠깐 하다 말았는데 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입장할 수 없다는데 나 허가가 안 됐나 봐 월티건이 좋... 레이저검보다 월티건이 좋대요 퀘스트 해적 검거하기 해적 검거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해적 아직 안 잡았어요 해적 얼른 잡으러 가요 해적왕의 해적왕은 나다 이세계의 해적왕은 내가 될 거다 아 타고 싶다 이거 탈 수 있는 건데 왜 못 타는 걸까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기 버스를 태우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아 우주선이죠 네 버스가 아니고 은하구 다잉킹 안됨 그러니까 방을 두 개로 파서 하면 되지 둘 다 차면 되죠 아주 좋은 방법이야 아 그냥 피했는데 내가 먼저 가주겠어 우와 점프했는데 아 점프가 안 되는 거야 나쁜 해적놈들 내가 잡아주겠어 저게 중력장치 그거구나 은하구 다잉킹이 안된다고요 아 그래요? 아 점프했는데 아 아 아 우와 죽은 줄 알았다 오오 나 어디있죠? 아 나 여기 있구나 나 어딨나 했네 우오! 이거 멋진데! 뭐야 재밌잖아! 얼마에 슈팅게임에 향기가 가드듯 우주의 적 잡아주지 오케이 나 무슨 파워업 같은거 먹었다 버그 올리셨네 무슨 버그? 무슨 버그? 슈팅게임에 슈팅게임에 슈팅게임의 기본이지 어! 흐하하하하하 아 오른쪽 갔을때 원래 보링케잌 보여야만 아 진짜요? 이야... 검콘니 화이트 이거 피하면 다 이기는거 아니야? 버그때메에 그래 버그때문에 아 다같이 할수있는 슈팅게임 같은거 없나? 갑자기 다같이 할수있는 슈팅게임이 땡기긴한다 이거 보니까 슈팅게임 온라인도 없나? 다같이 할수있는거? 흐하하하 슈팅게임 으하하하 야아 이거 어려운데? 아무리 검은콩님이라도 이건 못갤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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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남았는데 검은콩님은 한대만 맞으면 죽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근데 재밌다 끝! 아니잖아 킬 먹으면 다 부활.. 아 진짜요? 이긴거 같은데? 깬거에요? 아니 못깼네 못깼네 이번에 고스나리가 제대로 한번 캐리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죽으면 빨리 시작해요 빨리 시작해요 빨리 시작해요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우리에게 필요한건 시간 스피드 아! 뭐야 얘 뭐야 여기 순간이동을 해 아 뭐 점프가 안되지 산 본의 아니게 많이 맞았네 뭐야 왜 맞은거야 아 뭐야 왜 왜 왜 아 아 왜 맞은거야 도대체 왜 왜 오는거야 아 야 안되는구나 잘 안맞아 아 타이밍이 빠르나? 보통 여유저 그치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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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짝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고스나리 깨줍니다 죽었어 이제 아니 왜 다들 맞으게요 이 고스나리가 최후의 보루가 되잖아 아 아파 어 버그 심각한데 아 진짜요? 버그때문에 그런거에요 버그때문에 이러고 아 아 아 아 아 아 훅 5 아 좋아, 이번에는 게시 스쿼트 해 이번엔 깰 수 있을 것 같애 오 좋아 맞지만 않으면 다 좋아 야 이건 무적인데?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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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근데 여기도 나오면 안되지 내가 한때는 슈팅에 도시나리였다고 굳힌게 도시나리였다고 그렇지 이거지 아예 와 뭐뭐 뭐뭐 아 말거는거 아니었어? 아 진짜 죽었어 죽었어 죽 dealt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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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필삭이었구만 하지만 넌 나한테 안 돼 임마 됐다 아 깼다 아 이거지 고스나리 캐리 야오 이래봬도 고스나리가 버스를 탄다고 하는가 고스나리도 실력이 있는 스트리머 이제 실력 빼면 스트리머가 아니다 오케이 해적 완료 가시죠 이제 아까 거기로 아주 좋습니다 컨트롤이 남다르죠 아 이거 격차 짓는구나 스테이도 안 맞고 가졌어 이제 아니다 아 왜? 어 죽었어 있다 뭐야 점프했는데 왜 점프했는데 점프했다고 아 이쪽이 아닌데 아 한 대 맞아주지 자 죽어주지 아 죽을 생각은 없었는데 아 괜찮아요 그대로 가요 네 보스나리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가버려 상자 다 먹었어 여기 있는 거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했으면 스킬 뭐 안했죠 아 잘했으면 스킬 아니 뭔소리 하는 거지 잘해 자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네 잘하진 못해요 이런 이유의 게임은 잘 못해요 음 나쁘지 않군 나리님 탱크 탑시다 탱크라니 뭔소리야 오오 오오 쟤 밀기 있겠는데 오 뭐야 위력이 왜 이렇게 쎄 아 2킬 오 뭐야 2킬 군나 아닌데 오오 고아 안녕하세요 위티 전용 후쿠이키 달리는 님은 누구세요 어서오세요 오오 오오 오 나 떡고있는데 오오 오오 데이크를 탔쇼! 데이크를 탔쇼 근데 도망쳐야돼 야! 이게 바로 컨트롤! 치고 빠지기 컨트롤 아! 야!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밑변 당했어요 원래 아이디가 뭔데요 전장을 헤쳐나가자 야! 이킬 장난아닌데? 아! 달꽃군님이시구나! 아니 어쩌다가 뒷변을 강제로 그렇게 점프 기능이 없는게 살짝 아쉽긴하지만 아니 달꽃군님 어쩌다가 어디 내기에서 지식이라도 하셨어요? 잠깐 나 먹고 나는 돈이 없기때문에 먹어줘야돼 여기 얘기 많이 벌었어요 출퇴! 그렇군! 난 난 난 난 난 난 오토바이 오토바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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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로 주체를 못하겠어 속도로 주체를 못하겠어 아 이거는 그걸로 해야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뭐야 부스터했는데 부스터! 아니 부스터!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지? 이거 뭐야 나만 못가 하지만 하지만 나는 이런 전장에 특화되어 있는 스크리머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름길을 안가야 자신이 있깁니다 현딜이 도와주실 분 왜요? 현딜님 왜요? 저도 도움받고 있는데 따로 저기 그 뭐냐 그 어디냐 그 있잖아요 저기 비코드 방 타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도와주실 분은 도와주시는데 와 여기에 뭐가 있어 이구나 설마 이거 하나? 와 나 죽었다 킬용이라 킬용이라 아 난 죽었어요 화이팅 가줘요 제목까지 화이팅 왜 고발해요 오셨으면 해 좀 쉬었다 하시지 쉬었다 가시지 어 어 나 폐옥 됐잖아 아 이거 힘들어 두대 맞는다 위험해 도망가 도망가 좋아 됐다 와 도망갔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늑변하고 하지 오지 마시고 그렇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빛이 나죠 지금 오늘 아르케아 못타게 생겼네 왜요? 아르케아 왜 근데 아르케아가 무슨 게임이에요? 아 아르케아 네 게임 아하 같이 할 수 있는 슈팅 게임 같은 거 없나? 됐다 네 네 한번 찾아봐요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슈팅 게임 뭐 대결이라도 괜찮으니까 같이 할 수 있거나 뭐 같이 왕 깰 수 있거나 이러면 가장 좋고 감사합니다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오케이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아 패스트가 칼란드 이건데 맞네 칼란드 얘한테 퀘스트를 받는 거구나 얘 올 디코 화면 공유를 끄셨다 왜왜왜 그래야지 도움을 받지 아 그니까 우승현이 방송 끝나고 나와서는 가능한데 지금 화면은 좀 그렇죠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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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QW이 아닌 계시잖아 아 더해상은 힘들다고 그냥 자라고 하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맞죠 지금 가는 쪽 네 퀘스트 열어봐요 갤럭시 캐피탈로 귀환 곽재영 자 우주입니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날이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버스 아니 우주선을 타고 있는 중이에요 우주선을 많이 태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곽재영 곽재영 캐하고 있는데 갤럭시 캐피탈로 귀환 완료 아 원시 일케 저는 일케 다 했지요 그리고 조금 뭐랄까 저기 원래 저기 해야되는 것도 좀 했어요 칼란드에서 맞아요 엄청나게 버스 아니 저기 그거 타고 있어요 오늘 아마 한 시간 뒤면은 고스날이도 은하골을 깨지 않을까 과감하게 얘기해봅니다 자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널은 제가 저기 방제에다 적어놨으니까 방제 확인해주시고요 아 진짜요? 아니 몇 가지 읽길래 그러는 거야? 제가 안 헤매고 잘하면 되니까 단거리 오케이 최종보실 1도 넘고 팅이 처음 넣었네요 아 팅 넣어 팅팅 팅이었어요? 팅팅팅팅 잠깐 팅겼으면은 잠깐 나 이거 핸드폰 하나만 충전시키고 올게요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셨나요? 네 올리비아 은하골은 언제까지 하실지 오늘 은하골 깨려고 깨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음 좀비고 때는 이제 깨죠 이제 다른 거 해야죠 이제 검은콩님이 안 들어오시네 12시 30분 아 아 한 번 더 하면 되지 한 번 더 예 한 번 더 하면 되지 아니 좀비고를 자주 하면 되죠 델피가 까다롭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거 걸리면 뭐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한데 걸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는 길 맞죠? 아 아 당하는구나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말 unterstüt 블러그니 아 클리어 die 14시간 오오오오오 꽤 걸리네 오 볼륨이 대단한데 14시간이면은 운하고는 하는 보람이 있겠죠 끝나고 나서도 고스나리 디코 가시면 다른 분들이 게임하는거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게임하실 수도 있으니까 디코 가입 꼭 하시고 개인 카톡 단체 카톡 꼭 가입하셔가지고 고스나리의 방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이벤트는 아이스크림 이벤트입니다 아우 어디갔어 무력 베스킨다벤스 맞죠 이 신이 내는 컨트롤 아 신이 내린 컨트롤을 숨길 수가 없네요 신이 내는 컨트롤을 숨길 수가 없어 아 숨길 수가 없다 뭐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거야 주말에 깨겠습니다 오 좋아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오 플러그인 제트탕왕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게 재밌으니까 저기 디코는 꼭 가입하시는거 좋아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맞죠 나이님이 더 많이 갔네 그럼요 고스나리가 많이 갈만 더 하지 가만히 왜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 품채 잡아요 아 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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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구요 알았구요 음 고스 멋있군 막판 내가 그치 막타는 제가 역시 역시 막타는 네 전 이거보다 구슬구슬 다른 시참부터 재밌을거에요 다른 시참부터 재밌을거에요 걱정마세요 시참할거 시참할거 많아집니다 점점 내 제트 타나는 뭐야 아 진짜 올리비아 시트하고 깼는데 고스나리니까 원트에 깨는거죠 이러다가 이분들 더이상 안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자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 제가 자만 계속하면은 더이상 안도와줄거 뻔히 하기 때문에 알아요 안다구요 플럭은 읽어봐요 알겠어요 읽기 전에 이게 스토리를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오오 고스분이 오셨네 아 진짜요 저는 즐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걸 다 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퀘스트 퀘스트 지구를 파괴한 범인 이유리 기자와 대화하기 이유리입니다 이유리 어 진짜요 왜 솔프를 하세요 슬프게 고스나리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지 아 그렇구만 하시는 게임 뭐 있어요 미네랄은 진짜 미네랄을 주는건가 아 진짜요 기억회 기억회 모바일 배그 등등 아 배그 제가 원래 배그가 주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도 저기 헤드샷을 당하는게 좀 많아가지고 접었어요 배그가 주력이었다가 헤드샷을 당하더라고 그래서 짜증나서 접었어요 헤드샷을 해야되는데 헤드샷을 못하고 헤드샷 당하는거 보고 한 15분 게임하잖아요 그러면 한 제가 3분정도 플레이하고 구경하고 있어요 내가 스트리먼지 시청자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아이덴티티가 흔들려가지고 게임 접었습니다 구구덩 맛집이요 아 진짜요 이것저것 맛집이 될겁니다 여러분 배그 시청자인데 왜 종보를 하고있지 하하하하하하 이게 계속 같이 하다보면 목적이 공통된 공통된 목적이 생길수가 있어요 퀘스트 맥스 뭔소리야 라인님 보여드림 뭔소리야 팀 소심도 있어요 아 진짜요 퀘스트에 도움이 되는거죠 저를 보는게 어? 뭔소리에요 아니 시청자분 아니 시청자분이 여기에 아니 시청자분이 여기에 계세요 어? 마이레사 경호기 때 고다샵 감사합니다 와 좀비고 도이유 노 오 오 뭔가 시스템이 마스카 경호기 때 고다샵 아리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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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누구야 bj맥스 아니 시청자분이 왜 여기에 죄송합니다 갤럭시 메트로 입구 이게 저렇게 바뀌는거구나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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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제가 느리지만 눈치는 빠른 고수나리 장거리 오케이 장거리 어디야? 장인데 어디야? 세번째구만 오케이 됐어 칼란드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워 승인 고수나리의 클림드입니다 유튜브라고 보실까요 유튜브라고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세월호상 곰방 곰방미 곰방왕 켜먹이고다사타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칼리 1 5 4 2 5 5 5 그럼 단 5라고 해야지 40분 아 나이닝 가만히 왜요? 저 가만히 못있어요 못있겠죠 복지나이도 실력대로 가야지 그 밟으면 뭐가 좋은거야? 아 오늘의 게임은 마이치이 와까라.. 아.. 와까라 나잉 됐쇼네 마이치이 와까라 나잉 마이치이 마이치이 아니잖아 실력대로 가지마 나 지금 열렸다 길 열렸어 길 열렸어 그냥 가 그냥 오케이 와 언제 열렸지 여기는? 갈까? 안이 내 아니야 아 이쪽이 아니였어 아 죽었다 아 모비 소환되는구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래서 왜 이렇게 모비 많이 나오나 했네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좀 조심해야지 당연히 한명만 오케이 그럼 나는 안가겠소 놀져 우리 유윤희니 놀져 같이 유튜브 성공 비법 이게 바로 유튜브 성공 비법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고스나리와 함께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깼다 오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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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하이!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어려운데? 혼자 숏 깨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와 이걸 왜 당해? 아! 오 근데 잘 죽네 큰일났네 거무쿽님 화이팅! 전 혼자 죽겠는데요? 그거야! 패언님이시니까 그렇고 곧씨나님 못 깨죠 봤죠? 깼죠? 곧씨나님 손 하나 까딱만 해도 깹니다 이게 바로 팀빨 왠지 장거리 같아 아니네? 단거리네? 편인가? 장퇴 오케이 어? 어? 아니에요? 콩님 튕겼나 보다 두고 가죠? 두고 가죠? 일단 가래요 예 두고 가래요 무지카시 데슈 오무실 루이 데슈가 무지카시 데슈 자 난까 왕타시가 같이 학교 싫어하는 것도 암마인 아닌데스 자 가시죠 지각생들 뭐하세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 맥스? 맞아요 맥스 놀래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MYZ라고 류 좀 마실게요 잠깐만 미즈 노무노무ójmp 하시죠 혹시 통거 잘 하시나요 혹시 통거 잘 하시나요 혹시 통거 이분 누구에요? 이분 누구에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당할수갖 누구지? 어디가요? 고무콩 따라가는데? 어 이거 한번 더 오면 저기 도가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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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잠깐만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가지 마세요 휴메이션 켜가지고 저것 좀 치토 좀 하게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5천원은 달달한데 가시죠 이제 끝났어요 5천원은 달달한데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통과 못합니다 통과가 무슨 한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서 왜 헤어진 거야 근데 숙제를 포기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포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고피나리가 포기를 안하는데 포기를 왜 하세요 결국엔 다 모이셨구만 갑자기 이제 페스틱 뭐 남았냐 이제 켄타로 켄타로인데 네 그러니까요 5개 왔더라고 그래서 5천원 달달하게 잘 받았습니다 맛있는 거 깎아 사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5천원 얌 그러니까 통과는 못하지만 5천원은 얌 그리 저거 왜 톰네이션을 없앨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뭔지 까먹었어 지옥이 시작이다 이게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곧비나이가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지옥을 제가 천국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천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나도 이런 차 먹고싶다 굉장히 기동력이 늘리네 맞아 지금 여행하는게? 어 그럼 살 수 있잖아 살 수 있는데 하지만 나중에 사겠어 나는 양이 갖고싶은게 아니고 차가 갖고싶은거기 때문에 어느쪽이에요 우와 설미리가 있네 왠지 말 걸어야될거 같은데 아 관심주지 말래요 가래요 참 문제저...왜왜왜왜 이분은 가만히 계시지? 큐아님 오셨다 유리있걸요? 아 그렇군요 이유리와 대화하기 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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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퀘스트 받자마자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이유리 얘기했었는데 이유리 안녕? 너 천이하고 힘들었어 나한테 좋은 쾌를 줘라 10분만에 깰 수 있는 쾌를 줘 빨리 완료 테스트 마스트 문평과 대화하기 마스터 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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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평역 네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런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은거야? 5부 확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현지 잡네요 그렇죠 현지 어렵지 않지 않아요? 곧씨나리가 있으면 금방 깨요 괜찮아요 곧씨나리만 딱 믿으세요 곧씨나리만 믿으세요 그렇게 어려워요 곧씨나리가 1트에 깨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트에 잡는걸 보여드리죠 타이탄해전 2면지 검거하기 2면지 맞네 아 확실히 기동력이 느리구만 오케이 타님 깨볼까? 1트에 한번 깨봅시다 아 떨어지는 데였구나 아 진짜 떨어지는 데인 줄 몰랐네 이게 유튜브 성공 비법입니다 유튜브 성공 비법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곧씨나리 채널을 채널은 구독을 하시고 잠깐만 왜 다 가는거야 가면 안된다며 괜찮습니다 Bunun تو 지낂 볼 Web 에 예뵘 이ơi 늊 그러면 요 음 나 부장스 좋아요 열심히 열심히 하고있죠 지금 근데 앞에서만 껴야되나? 됐다! 유튜브 성공 비법이 궁금하십니까? 그 시나리오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망이에요 망합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네! 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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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미네라는 진짜 미네라 주는건가? 오오 위 위 왠왠왠 위 위 오이 호오 보기 기다려봐요 오케이 적어놨어요 아니 내 유튜브 성공 비법을 왜 망하놓은거 했어요 언제 써야되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디껀질 알려줬어야지 네 다시 한번 오른쪽 있을 거 아니야 이때 한번씩 살려주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살려주네 네 자 치카의사의 일기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트롤 안돼요 괜찮아요 트롤 안되게끔 도와줄 수 있어요 가봐요 가봐요 이제 트롤 안됩니다 트롤 안되죠 어 이거 점프 점프해도 당하는구나 봐봐요 트롤 안됬잖아 몇대 때렸잖아 봐봐요 됐죠 트롤 아니죠 잘하시네요 그쵸 잘한다니까요 너무 고시나리를 고시나리를 저평가하시는 여러분들의 버릇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고아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를 한번 저평가하시지 마세요 부대나 때렸어 멍소리에요 세대 때렸거든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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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 그 다음에 뭐야 기억에 죽어야겠다 진실을 찾기 어디 가셨어 아 오늘 샨들리 일찍 주무시러 가셨어요 피곤하시다고 듀타 님하고 알겠어요 제가 따라가는거 하나 잘하죠 깜짝이야 이제 이거 필요없잖아 오 위위 왠왠왠 위 이거 필요없잖아 이거는 진짜 박지 먹으려다가 놓쳤다 나 왜 빠진거지 너무 빨리 점프했구나 기억의 조강은 원투로 깨는거 아닙니까 뭐야 왜 떨어져 뭔소리에요 아 뭐야 깜짝이야 다 떨어지시면 어떡해요 이거지 고시나리 믿어 고시나리를 믿어 어 뭐야 점프 점프 왜 안됐어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오른 두번 위 두번 아 아 아 이게 거기 끼는거야 아 나 지금 막갔는데 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나 지금 막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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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작정 쓰는게 아니네 이거 한군데밖에 없구나 됐어 좋아 아 화이팅하십쇼 감사합니다 우행님 아니요 아니 이거 협동게임인데 혼자 깨면 재미가 없잖아요 협동게임인데 엄연히 협동게임인데 여러분 혼자 깨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런 트릭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해주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아 뭐야 아 이거 중력때문에 안되는구나 아 어 죽는줄 알았네 어딜타요 치시면 안돼요 상자 포기해 포기하면 한바퀴 더 들어와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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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세요 이거 살리지마요 살리지마요 살리면 오히려 역효과야 살리시지마세요 아 지금 이러면은 무조건 살리시는 분이 계셔 왜냐면 곧순열이 없으면 못깨거든 어 오케 깼네 이곳에 관리자랑 먼저 대화를 하래 아 아 아 아 으 ٍ 선 넘내 뭔 소리에요 선을 넘는다니여 뭔 소리야 고스네는선을 넘은 적이 없어요 이거 얘는 왠지 폭발하게 생겼어 에 으 으 으 아 컨트롤 좋았는데 뭐야 점프가 왜 안 돼 검은콩이 살려다가 죽었어 괜찮아 살려줘요 이분 갓 찼어 잘가요 죽은건 아니라 다시 하는게 낫겠지 뭐 다시 해요 그냥 빨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야 산다고 이거를 유유니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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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복신나리가 칭찬합니다 공부 튀어 튀어 공부 화이팅 공부 화이팅 오 사탄표현이 살아났어 좋아 한명씩 한명씩 살아남고 있어 지금 어 뭐야 뭐야 근데 왜 멈추는거야 앞에서 기분 나쁘게 시리 사이좋게 죽었어요 갔죠 공격판정은 무적시간 이용하시다니 공격판정은 무적시간 이용하시다 공격판정은 무적시간 이용하시다 아니야 지금이 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다시 이번엔 깬다 아 오칸 오칸 간지 아 진짜요 어쩐지 움직이질 않더라 아 저야 원래 이런 캐릭터니까 배원님 저야 캐릭터 캐릭터 유지 때문에 그러는거고 이거 잘하게 되면 캐릭터가 예 캐릭터 버려봐 안 버려져요 저 버리고 싶어요 이게 따라오는걸 어떻게 해 좋은거 따라오지 않고 나쁜거만 따라오는걸 어떻게 해 어 뭐야 왜 떨어진거야 내 방법에 악니 됐죠 이게 바로 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캐리에요 캐리 골신야리 없을 수 있게 못겠어 좋아 어 잠깐 잠깐 왜 따라와 이쪽으로 넘어오는거야 절로 가 절로 가 됐어 됐어 어 아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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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헗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어렵다 왜 맞고 죽었지? 이해가 안되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아.. 어렵다 왜 막고 죽었지? 이해가 안 되네 누가 바본데요? 누가 바보예요? 제가 그... 사탕 표현이 살린 전적도 있어요 이야 이거는 점프도 안되는데 봐봐요 이게 안살린 대가입니다 이게 안살린 대가라고 골스날이 살렸어봐 더 쉽게 갔지 아 진짜 톱날도 빨라져요 톨날 갱작인데 오케이 깼네 고드플리저님은 누구셔? 폐헌님 어디가셨죠 폐헌님 우리 내방송 오신분이면은 시작하고 어 바보님 바보는 안살려 해가지고 저 안살리고 있었는데 아이덴티티를 흔들려고 하는 도중에 바보님이 오셨어 좋아 안녕하세요 바보는 안살린대요 검은콩님이 근데 바보님이 오셨어 오오오 흐흐흐흐흐흐흫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뭐야 아 잡긴 잡아야겠네 얘 진짜 방울이 크다 와 방울이 여기까지 닿는구나 우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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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에너지 진짜 없네 점프하면 당하는 거잖아 점프를 안 하면 되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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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어지는 거 맞네 아 아 아 아 이 분 뭐야 왜 여기 있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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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각의 거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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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거면은 그냥 국수나리창 걸으시는게 낫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하고 멈추고 하고 멈추는게 더 힘들겠다 어디로 가야돼요? 음 아 이 사람 우리의 전력자 기자가 범지자하신 분은 아 진짜요? 네 유튜브 성공 비법 알려드리죠 유튜브 성공 비법이란 골씨나리처럼 하시면 됩니다 골씨나리처럼 하시면 됩니다 퀘스트 오케이 기다려봐요 수중의 제 곽재원 선생님과 대화하기 곽재원 선생님하고 대화하기입니다 아 나도 저거 편질 안하고 얻고 싶다 코메노님 어서오세요 참고로 코메노님은 어디까지 퀘스트 클리어 하셨나요 다 다 끝내셨나요 민심 떡락당한 기자 왠지 나랑 비슷하군 정동석 대화하기 부타입니다 정동석 대화기면은 훈과 전인가 전인거 같은데 기코 가입하셔가지고 혹시 뭐 좀비고 같은거 같이 하실거면은 같이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겁나 후이인데요 아 진짜요 자 그 다음에는 재판 참석하기 스토리를 모르지만 얼른 스킵해 주는게 인지상정 혼자 하는거면은 스토리를 읽을텐데 이거 스토리 읽으면은 굉장히 민폐여가지고 스토리 자체를 스킵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데 왜 장애물 쪽은 못나가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고스날이라고요 지금 재판 참석 참석입니다 물론 무죄로 확정 나겠지 고스날도 그랬으니까 아 진짜요? 그럼 거의 그냥 끝난거 아니에요? 게임? 저 저 뭐냐 저 퀸은 되게 검제자 참석이었다 디비전 씰이 보스잖아요 퀸이 오 그래요? 혹시 못 계실거 같으면 여기 있는 분들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진짜 잘해요 이분들 좀비고에 거의 그냥 썩은 물이 아니고 그냥 좀비입니다 네 이분들은 그냥 좀비에요 실력이 좀비란 뜻입니다 썩다 못해 그냥 보이다 못해 썩다 못해 좀비가 되신 분들 네 장난 아닙니다 머리가 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안했거든요 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뭐야 왜 들어가도 안보이지? 코메노님도 딱 보니까 고인물 냄새가 좀 나는거 같은데 퀘스트가 귀족해적 검거하기 귀족해적 검거하기네 가시죠 시체 맞는다 뭔소리에요 좀비고에 한해샤와 얘기하는거에요 자 처음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말이 심하긴 했다 썩은 물이다 못해 좀비라고 얘기한건 좀 그렇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 보스 좀비 보스 좀비를 가지고 노는 찐보스 좀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찐보스 좀비 좀비 보스 좀비를 두 손가락으로 가지고 노세요 장크루즈 오케이 선 비세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자 처음 오신분들 고스나리 선이 1193번을 넘었다고 해서 고스나리 방송이 1193일이 된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잡아야될 상대잖아 겪어봐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전 겪지 못하겠습니다 오 엔진 10개 방금 전에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다른거는 그냥 볼필요없다는 얘기구나 어떻게 이런걸 외우고 계시지? 되게 신기한데 아 진짜요? 안먹어도 되겠다 하면은 물론 백개피를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자 들어오세요 원투에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잡아야되는거야? 얘 중력장 있잖아 한 번 튕기셨나본데? 한 번 튕기셨나본데? 와 나 죽었다 아 건들면 안되는구나 살려줘요 패언님 그럼 살려줘요 살려주고 안건들면 되지 저 살려줘요 오케이 좋아요 안건들겠습니다 왜 건들지 말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아 아 그렇구나 아 이쪽 안쪽이 그거구나 아아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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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 안쪽이 폭발 범위 내에서 제외가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드디어 확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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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아 잘했다 아 잘했다 안 돼! 아 죽었다 하지만 깼죠 그치 이거지 이거지 깨진 거울 조각 그냥 깼고요 김해 이거 하나 먹어주고 가시죠 야 이거 혼자 하면은 저같은 사람은 굉장히 헤매겠다 넓어가지고 맵은 동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잘생긴 원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누구 누가 오셨는데 원빈님 원빈 뭐예요 아이디를 왜 또 바꾸셨어 아 원빈이구나 원빈2가 아니고 뭔소리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얼마나 오해하시겠어요 고시나리 스트리머가 어 목소리 좋고 얼굴 공개는 안했지만 언젠가는 잘생겨질 거고 여러분들 고시나리에게 그 엄청난 선이라뇨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실력 실력과 아 숙제 끝선 오케이 뭔소리에요 숭숭이라뇨 뭔소리에요 얘네를 건들면 안되는거 같은데 아직 아 아 점프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아 건들면 안된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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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도와주려고 했지 나 왜 죽은거야 나 왜 죽은지도 모르게 모르게 뭐야 쉽잖아 엄청 쉬운데 아 타고 가고 싶다 진짜 이런 버스 제대로 제대로 타는건데 아니 뭐냐 우주전 제대로 타는건데 탈수가 없다니 쉬운데 왜 죽었어요 쉬우니까 쉬우니까 쉽게 죽어야죠 어려우니까 어렵게 죽고 안소리 하시는거에요 오케이 스피디하게 갑시다 오케이 렛츠고 이게 바로 텀트론입니다 아 죽었네 아 죽었네 흐흐흐 봐봐 쉬우니까 쉽게 죽은겁니다 다음 어디 공쪽 만날예정 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세 번 죽음 세 번 죽음 아 뭐 한 번씩 죽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보스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뭐야 이거 아 오케이 확인 아 위 다음에 바로 아래로 나오나 어떻게 확인 아니네 아 저것 저것 아 재각선이구나 탈모급이냐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막타 막타 어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느쪽으로 가야돼 어차피 같은 데에서 만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별표는 뭐에요? 뭐야 제가 한번 쓰려고 해드리면 네 네 네 못타요 클리어 하시겠네 진짜요? 클리어 돼요? 얼마나 얼마나 클리어 했는데 우주 해적 공고 소강제 증원 입소하기 얼마나 더 화면에 클리어가 될지 궁금합니다 30분 안에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30분안에 30분안에 5 아 예 아닌...아닌데요? 얘기를 했었어 쟤하고는 아 진짜요? 현재 부재중이래 어딨어요? 오케이 찾았다 네! 네 말 안 걸었어요 지금 그거 걸어야 돼요 서강제 증언 입수하기 왜? 왜 하야? 왜 말 안 걸어요?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빨리 가니까 다시 깨야 되는 건 아니지? 결마 아 진짜? 다시 잡아야 돼 혹시? 잠깐만 잠시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너무 빨리 가시니까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요지가... 그래서... 아... 오케 알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이리 짠 맞아요? 지금 택하는게? 다시 깨야 해 다시 깨면 되죠? 왜? 까짓거 다시 깨면 되죠? 어디였지? 이거 한 번 더 넘어가셨죠? 뉴메르족이었던 것 같애 오케 네 말을 안 거르셔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혼자 깨면 오늘 게임 안 끝나요 아 이럴때도 있죠 뭐 근데 그냥 이제 깨기만 하면 되는거잖아 아니요 싫어요 절대 걔만 깨면 되는거 아니에요? 뭐 순서대로 깨는게 아니고 순서대로 뭐 처음부터 다시 택.. 다시 다시 다 깨야 되는거 아니지? 그치? 얘만 잡으면 되잖아 그치? 너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돼요 이게 어렵지 않은거고 이게 보통 어렵지도 않은데 총 47 지금 아직 CAPMA가 흐지더니 그치? 이게 다 떨어 Design 총 46 지금 원하는 거야 2 총 46 총 46 총 46 총 5 총 49 총 47 총 47 총 47 총 4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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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변호사였구나. 돈을 꽁으로 버는 게 아니었네. 이쪽 바로 들어가요? 부재중인데? 증인의 적표... 아 그래요? 이제 감옥만 깨면은 끝나는구만? 소강제의 진흙 증명한 한 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네랄 1000개를 획득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승급을 저렇게 펴는... 어떻게 증인해서... 뭐냐... 변호사로 승급이 되는 거지? 변호사는 시험 엄청나게... 시험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건데.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변호사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변호사인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갑니다. 감옥 깨고 보스... 어우 진짜 해적왕 되면 끝입니다. 역시 해적왕이야. 내가 루피보다 해적왕이 먼저 될 수 있어. 좋아. 아유 잠깐만. 아 젠장!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갈게요. 모르고 위에 눌렀어. 모르고 위에 눌렀어. 미안해요. 모르고 위에 눌렀어. 다시죠. 어느 쪽이에요? 제 정신 나갈 리깸만 다했을까? 어? 곧씨나리와 같은 향기가 나네요. 검파요이님. 오 근데 되게 가기 힘드네 이거. 선을 외여. 근데 100개픽밖에 안주네. 할 필요가 없네 이제. 특별히 가셔 먹어야 되는 데만. 저기 미네랄 죽는 데만 가면 되겠다. 무기 업글대요. 아 맞아. 되는구나. 기다려봐요. 업글만 좀 하자. 업글만 좀 합시다. 뭘 꺼야 돼. 아 뭘 껴야 돼. 피버블루가 어딨죠. 이건가? 4개예요. 4개. 4개 달 수 있어요. 5개 달 수 있어요. 해피 빼고. 블루 도트 어딨어. 블루 도트? 블루 도트가 어딨어. 나 지금 하나씩 다 보고 있어. 어 이거다. 오케이 됐어요. 뭐가 달라지나? 어 그냥 개, 개 편안히 마주 뻔했네. 이제 의미가 없네 이거 먹는 거네. 오 골씨나리 컨트롤이 대박이군. 아직까지 칸디도 안 맞았죠. 골씨나리가 바로 개척자. 개척자. 아 진짜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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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러고보니 아 커페트 연습도 해야하는데 이제 거의 깨가는군 지금 감옥이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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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있어요 군뱅이 포? 포까진 잘 모르겠고 손가락이 약간 그냥 불거같애 확실히 어? 아 왜 빠졌지? 점프했는데? 굿! 아주 좋아요 위험을 쫓고 지나가자 불치네리가 위험 넘버 아닌가? 와 진짜 위험하다 라인힘 일로 오케이 저 컨트롤 연습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 연습 좀 할게요 컨트롤 연습 완료 봐봐 이게 바로 유튜브 성공 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돼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다 가렸잖아 가리지마요 유튜브 성공 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안 가려지지? 이게 바로 두뇌 이게 바로 브레인 이게 바로 브레인 절대 안 가려지는 고스나리의 성공 비법 근데 우리도 어느정도 가야되는거 아니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걸 즐기는 라인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오케이 좋아요 자 서포터 해드리겠습니다 어쩜 마세요 이래봬도 준비고에서 서포터 역할로 엄청나게 활약을 했다고 박항서 박항서는 고스나리에게 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로와 일로와 자 이런거 잘 피해줘야됩니다 뭐야 난 이거 못하고 간단 말이야 혼란 어떻게 가야돼 아 그러면 저 지금 따시킨거네요 혼란 어떻게 가야돼 다른길이 있길거야 난 다른길로 가겠죠 길을 계속하고 말겠죠 다른길이 있길거야 길이 없는데? 아 그러면 아예 길을 못 가는구나 이리와 컨트롤 연습하겠습니다 컨트롤 연습하겠습니다 오 죽을뻔했네 나만의 적동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나만의 적동을 찾으세요 그래야죠 가봐 죽을뻔했네 죽었네 죽었네 아 원래는 은화주택 뭐 장착해야하는데 부품 한개도 안 모아져 뭐 그렇긴 하죠 와 에너지 봐봐 엄청 달았네 아 왜 떨어진거지? 아 왜 떨어진거지? 아 왜 떨어진거지? 와 나 저 폭탄을 맞아 죽었어 굿 100개피 주는거지? 이제 안먹어도 되겠다 미네랄만 따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뭐해야하지? 고스나이 응원! 고스나이님 화이팅! 오늘날의 은하고 끝판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주세요 왜요? 거의 다 깼다고 하길래 아 뭐야 한 마리씩 잡아주기 뭐야 아 잠깐 왜 떨어졌지? 아 뭐야 얘 뭔데 맞으면 죽어 맞으면 죽었다 아악 하지만 깨주실거야 컨트롤 연습 실패 커플되는거 되게 부럽긴 하다 괜찮아요 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파이팅! 코멘언니 감사합니다 워싱님의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다른 분들한테 파이팅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얘네들 몸을 다 잡아야되네 이거 이거 잡기 힘들어 초코가 빅패 그래서 잡기가 더 힘들어 이런 처음부터 처음부터 오네 자 오늘 깨버리자 골피네리가 깬다고 하고 다른 분들이 우주전 태워주신다고 한다 골피네리가 깨주신다고 하셨을때 자 골피네리 그 좀비고방송은 대부분 흑백입니다 네 대부분 흑백이에요 리모꽃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신날이에요 이런 1980년도 방송 아니냐구요? 어 아니요? 버스 비가 필요하다는 방 아닌데요? 여기는 우주 비행사가 필요한 뭐야 말하기 그렇게 끝났구나 따라잡어 따라잡어 따라잡는거야 이게 바로 고찌나리 킬 맞죠? 엄청 빨리 가죠? 고찌나리 실력 많이 늘었죠? 예전에 그 고찌나리가 아니라고 몇방? 어디? 어디? 아 이걸 내가 왜 기다린거지? 아 유윤희님도 여기 여기셨구나 아 안되는구나 괜히 욕심부렸다 나쁘지 않구만 그냥 가버려 위험을 뚫고 지나가자 위험 뚫는거 전문 고찌나리 어? 떨어지네 바로 어? 어? 역방이 어딘데 역방이 어딘데 아 젠장 역방 신경쓰는것 때문에 컨트롤이 제대로 안되네요 아 젠장 가만히 있어야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하면은 고찌나리 또 흑백 흑백화면으로 보게 될지 몰라 아니 왜 안돼 근데 다시 자 침착하자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래 이거야 왜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지 왜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지? 아 젠장 어렵구나 저기는 그걸로 해야되는구나 저기는 그걸로 해야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히이? 아 아 네 네 아 네 네 네 나 가요 빨리 빨리 가요 빨리 왜 이렇게 질기고 있는거야 곧스날이 곧스날이 이거를 왜 이렇게 질기고 있는거야 오케이 난 라이더 난 라이더 오케이 렛츠고 뭐야 빠지는 곳이었어? 어렵다 아 드레쥬 거묵콩님이 그대로 계셨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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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처음으로 돌아온거 같지? 아 빠질뻔했네 빠질뻔했네 빠질뻔했어요 빠질뻔했어요 하지만 안빠졌지요 이름은 곧스날이 컨트롤 어 뭐야 아직 안 난 왜 떨어지지?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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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 자 지금 곧스날이가 도착했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어 거의 다 좀만 힘내세요 곧스날이님 거의 다 왔어요 라고 하신 뭔소리야 아니 도착하는거 보려고 했더니만 흐흫 아 말 걸어야 돼요? 또 그냥 갈뻔했구만 또 그냥 갈뻔했구만 아 간지가 아 간지 아니 간지하면 또 곧스날인데 곧스날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 찾으면 되는거죠 아이 뭐야 얘 아니잖아 얜 아니죠 얘 아니죠 네 얘 아니죠 네 얘네 음 깜짝이야 끝에? 아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 편준범 올리비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얘도 간지인데 뭔소리에요 맞아 여기? 심각한 중이병이라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니 간지잖아 왠지 왼손에 왼손에 흑염룡이 흑염룡이 숨 쉴거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어디로 가야돼 여기 아니잖아 여기 왜 길을 왜 만들어놓은거야 아무네 아닌데 뭐야 쟤가 정동석입니다 아 진짜요 쟤만 잡으면 끝나는거죠 이제 제가 다들 잡았던 애들입니다 여러분 우아홍호스님 그 다음에 이제 쟤말고 흑막있음 아 진짜요?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고바 everyone 시청자분이 왜 여기 계세요 왜 잡혀계시지 아니 시청자분이 왜 잡혀계시지 충격인데 예 내 자리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인형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자신해졌어요 뭐하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와요 난 왜 여기 바로 이동되지 왠지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오오오 연애하느라 바빠요 아니 언제는 고시나리 밖에 없다고 얘기하셔놓고 내 자리에 이건 배신입니다 어디로 가야되요 어디계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그냥 좀비고에서 그냥 좀비라구요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좀비라구요 백설연? 백설연 어디있어 많이 들어봤는데 터미널이 어딨어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다 시청 나가는 길 맞겠지 일단 나가야지 터미널이 어딨어요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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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았다 오케이 터미널 흠만 없게 저 한마디만 하죠 겁나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원태 깨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터미널 절대 제가 못 깹니다 다만 있는게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어디신지 몰라 너무 빨리 갔어 어디야 여기 있구나 어 원트 불가능 아니 가능해요 괜찮아 이 멤버라면 가능합니다 서포트의 고시나리 공격의 검은콩 그 다음에 저기 공격의 저기 샤탕페어님 공격의 유 유 아 유윤미님 서포트 하나에 공격 3명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아 뭔소리에요 단서련 오케이 수빈 없어요 공격 3생 서포트 하나입니다 왜 안들어와요 얼른 들어와요 한번 잡으면 아 못 도와준다고요? 잠깐만 그럼 다 못 도와줘요? 못해요? 이건 내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면은 한번 실력 보여줘야겠네 아 고시나리가 실력 한번 보여주죠 지금까지 뭐 고시나리 뭐 그냥 갔었던거 뭐 이거 뭐 그 뭐냐 그거 있는거 아니죠? 아 이번에 몹이 없어서 정말 좋다 네 맞아요 거의 다 왔다고 들었어요 몹이 없네 그리고 길도 그리고 길도 그냥 딱 까져있네 이건 뭐 고시나리가 거의 깬거란 다음이 없습니다 한 여기까지 오면은 그냥 50% 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 아 점프할걸 고시나리 고시나리 컨트롤을 보여주지 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고시나리 최대의 실현 최대의 실현 최대의 실현 이 정도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어 꼬였다 컨트롤 꼬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열받네. 열받네.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아, 잠깐. 단, 단인데. 아, 어렵네. 아, 어렵네. 다들 어디 가셨어요, 근데? 아, 이걸 다시 가야 되잖아. 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가서. 아, 거의 깼는데. 페이지 1만 깨면 되잖아요. 페이지 2는 굳이 안 깨어도 되잖아. 된장. 올 버스는 없는 건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정말. 아, 진짜. 욕심 너무 부렸어.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 이럴땐 피하는거야 아우 잠깐 렉 걸렸어 와 큰일났고 있다 왜왜 안와 와 와 와 이거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아 당하는구나 아 이럴땐 점프해야겠다 안되겠다 뭐뭐뭐야 갑자기 이거? 와 맞을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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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주겠어 이틀만에 깨주겠어 깨주겠어 규칙을 알았기 때문에 봐 인마 봐 인마 봐 인마 봐 인마 이틀만에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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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걸고 야 됐다 2페이지? 잠깐만 이게 끝난거 아니에요? 끝 끝 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다음번에 다음번에 또 해야겠는데 타우스 우주의 저 검거 어디갔어요? 갤럭시 캡캡피탈의 평화를 지켜내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이래요 어딨어요? 어딨어요? 다들 놀지 말고 아니 고시나리가 지금 이렇게 은하고있고 여기 아니야 가다보면 만나겠지 뭐 해적 타주 아 진짜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하는겁니다 시청 가는길 얘는 이쁘다 얘는 말걸고싶다 그냥 관심주지 말래요 근데 터미널에 왠지 있을거 같은데 맞나요? 그쵸 맞죠? 역시 내 감은 정확했어 만나서 반가워요 아무도 안기시나요? 아 그렇구나 어디로 가야되요? 캐스트 갤럭시 캐피탈의 평화를 지켜내자 단거리 오케이 가시죠 마지막 버스입니다 화이팅 갔죠? 고시나리 컨트롤 무시 안해도 되죠? 이틈만에 깼어 이틈만에 아 아 아 우와 위로가야 되는구나 위로 가야 되는구나 위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아 컨트롤 드렸구요 우와 돌진 안이었구나 점프했는데 오케이 좋아 아 여기 좀 쉬었다 가자 홈페이지 어려워진 맵 아 진짜요? 우와 이걸 왜 맞아 우와 아아 맞아 자 흑백하면 우와 깼네? 오케이 오케이 안되겠다 여기서 놀고 가야겠다 유튜브 성공 비법을 듣고 싶으십니까 곧씨나리 곧씨나리의 유튜브를 구독 한번 해주시구요 팔로우와 시청은 곧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나 곧씨나리의 유튜브를 가만히 두진 않는구만 소음 공연하니 자 곧씨나리의 유튜브를 가만히 두고 싶으십니까 자 곧씨나리 질문 받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안계신가요? 일단 궁금하신 분 6분 많이 안계시는구나 탈천연 당연하죠 방금전에 보셨잖아요 아니에요 방송중이만 합니다 저격종구 오~~ 어느 분 뭐야,뭐야,뭐야 얘네,우리 잡았던 애들 아니야? 나 이 물방울이 제일 힘들더라,피어기 아,진짜요? 와,죽었다,살려줘 이틀넬이가 있어도 된다고 그리고 아무도 안살려줬다고 한다 이거 끝나고 나서요? 살리면 레니랄 뭔소리 하시는거에요,지금 야,가운데 있으면 되는구나 야,역시 개수 살려줘요,이제 잡게 얘네 끝나고 나서 다 살려요 절대 안살리네 아,좋아,이제부터 시작이다 비장의 춤을 보여주지 아,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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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살면서 살면서 깨보고 싶다 깨보고 깼다,깼다,깼다 vip님 코아 안녕하세요 아,뭐야 이것도 이거야 잡아주지 걱정마세요 슈팅게임은 자신있으니까 근데 난 왜이렇게 악하냐 파워 그렇지 파워 바로 making 강하는데 아~~ 아마겟돈 에너지가 있었구나 이거 때리면 안되겠다 피해야겠네 아 그래서 다들 미사일 안 깨셨구나 깼다 헬라니 구아구아 안녕하세요 너무 좋더라구아 아 시리즈가 더 좋더라구아 아 시리즈가 더 좋더라구아 뭐야? 살려줘요! 아니! 살려줘야지! 트롤이라뇨? 뭔소리에요? 자 가는김에 살려줘요! 가는김에! 나도 잡을 수 있다고! 자 가는김에 살려줘요! 그렇지! 가는김에 좋아! 깼다! 야! 깼다! 이제 다 끝난거죠! 요야! 아마게또는 지구를 파괴하는 이상이며 아마게또는 우리 우주 괴물들에 의해 감염된 달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깼어요! 여러분! 고시나리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고시나리가 깼습니다! 타로칸 우주의적 검거하기 캐릭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누구? 액세서리 어디서 사요? 액세서리 어디서 사요? 고시나리의 응원과 우리들의 실력 아! 젠장! 오오! 근데 다! 그건데! 보라색은 아니네! 7일이네! 오! 원장 캐릭! 왜 하필 얘야! 아니 왜 얘야! 하필이!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캐릭 중에 얘가 무제한이냐구! 아! 얘를 껴야되잖아! 하필! 아니! 고시나리님과 비슷한 분이 계시다고 전에 아까 말씀했던 그 저준가? 네! 뭐가 부러워요! 지금 고시나리 멘탈 나갔는데 지금! 어! 정동석 받았다! 그러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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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코 가지고 싶었는데 하필! 날개도 봐요! 날개! 날개는 어디있죠? 오! 이거 좋다 됐어요 멋지다 멋지다 드나고 아까 몇이었지? 65에 15였지? 드디어 저도 바꿨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축하드려요 아니 뭐 아니 그 아! 아! 방제 네 방제 봤어요 아 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각은 몇개 나왔네요 주말에 이제 한번에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수고많이 하셨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네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구요 다들 잘자요 고바 다들 수고하셨어요 안녕 왜요? 왜 기다리에요? 악세 안사나요 아니 왜 왜 왜 사야돼? 살 필요 없잖아 어차피 또 할거니까 괜찮아요 출책 많이 해주시구요 6월 1일부터 어 저기 30일간 6월 한달간 저기 아이스크림 이벤트 진행중이니까 진행할거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구요 코인 남는데 타죠 그럴까? 어디타요? 어디타요? 코인 남는데 어디타요? 창고가 타면 된다고? 아 오케이 창고가 타면 되지 뭐 야 근데 미네랄 엄청 모였다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가야돼 아니 Parade 다른 분이랑 갈 뻔했다 약간 다른 다른 분이랑 갈 뻔했다 다른 분이랑 갈 뻔했다 아까 다른 분이랑 갈 뻔했어 큰일날 뻔했네 네 어쩌지 낯선 닉네임이 보이더라 rophy 하하하하 아 우주벌리 없으니 그냥 가죠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얼른 가야돼 빨리빨리 가야지 시간 없어요 벌써 12시가 지나버렸다고 네 전동소만 깨면 없어진 아 진짜요 택시는 못타나 어 간지다 근데 얘는 원래 다리가 없네 날아다니네 이걸 속으시네요 뭔 소리에요 아 진짜 괜히 아니 그 왜 왜 나를 여기다 소개시켜준거야 다시 아 오오 괜찮은거 맞네 다시 해도 되겠다 왜요 왜요 또 있어요 아니 이것만 있는거 아니었어 아니면 2회차 돌리면 되지 뭐 음 아까 1층보단 좋은게 없는데 5층까지 있어요 음 별로 별로야 별로야 아까 1층꺼 다시 한게 신의 안수였다 1층꺼는 되게 이뻤어 어 녹아다 좀 가야겠다 예예예 한번 더 할게요 이거 이것 좀 이쁘다 여기 있는건 다시 하고 싶다 선들의 환영 이런거 다시 하고 싶다 오케이 4층 4층 여어어 조만간 또 해야겠는데 내일은 캐피 작가죠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상품이 더 있다는거 알았으니까 캐피 모으는걸로 해가지고 한번 하고 그렇게 하죠 뭐 음 다음번에 해요 괜찮아요 10억 캐피 정도 못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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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거만 사야지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많이 하셨구요 오늘 처음 오셨던 분들 어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구요 저기 디코 들어오시면은 끝나고 나서도 다른 분들하고 계속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디코는 꼭 들어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카톡 단체 카톡 같은 경우에는 오시나리가 이벤트 같은거 진행하면은 개인 카톡으로 수령을 받을 수 있구요 단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구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코바 잘자요 에어드가 오저를 세 건데요 오저보 오저보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리즈 세 contributing 많이 가득 저 coe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리즈 보니 수고많이 하셔서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